. . . . . . . 고급 깝짝이야. 제가 행복한 소리. 좋아. 아 좋아. 아 좋아. 아 배고파. 어떻게 보지 말 걸. 정말 맛있다니까. 저 언니 여기 왜 크다래. 카운터 언니 반숙. 저희도 셰프야 셰프야. 어우 진짜 서서. 나 짜파게티 먹어야지. 나 짜파게티 먹을게. 무조건 먹을게. 진짜 맛있었어. 단무지 줘야지. 왜 안 줘. 단무지가 좀 맛있긴 하더라고. 짜장라면은 또 김치거든요. 짜장라면은 무조건 두 개야.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관장해 보신다면. 큰일 것 같은데. 주먹으로 맞을 것 같아. 먹방이니까. 야 먹을 줄 안다. 저거 밥이랑 비벼먹으면 맛있는데. 아 짜장라면을 또 짜장면만 또 먹어줘야 돼. 저거 하나 클리어하고. 아이고야. 전혀 다른 맛을 먹어줘야 되거든. 어 그렇지. 아니 만화 안 봐요? 뭐라고 해야 돼. 아니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. 아 시간은 많아. 만화는 거들뿐이에요. 아니야 팔 운동하는 거야. 우와. 우와. 아하. 어우 저거 고춧기름 봐. 와. 고춧기름 넣은 거 보니까 잘하는 집이야. 어우 야 죽겠다. 만화방이라고 해. 진짜 잘 먹는다. 자. 이제 시작해볼까. 오? 아 만화를? 만화제? 스팸마요볶음밥이. 뭐야. 배고파서요. 주세요. 오늘 먹방 찍으세요. 배고파서요. 형 식당을 가져오세요.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그래도 배가 부를 텐데. 저런 위 터져. 아니 근데 정말 배고팠어요 저 때. 서핑 끝나고 나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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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